하나님의 말씀 10편 48편입니다 10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상하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근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위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새학기를 앞두고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또 초등부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이 평생토록 기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깨닫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찬양의 주제를 조금 더 선명하게 부각시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최상급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극진이 찬양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어제 본문에서는 만민들아 너의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이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한 부족이 아니라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극진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함으로 비교 불가하신 분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성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기쁨이 됩니다 2절에 보면 이 성을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했는데요 당시 북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지역을 말하고 또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실제로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자폰산을 말합니다 자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폰산은 당시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아버지 엘이라고 하는 이 신이 거주하는 산으로 알려졌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북방에 자폰산에 빗대어 표현하여서 북방의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대 사람들에게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생각하는 장소를 시온산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 자폰산을 시온산으로 연결시키고 또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가 온 세상에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산의 웅장함과 건물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이 거짓임을 밝히며 진정한 큰 왕이신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시온산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온 세상에 기쁨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요 많은 왕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가를 알고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 떨림과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피난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합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시편을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할 텐데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헷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헷세드 헷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가변적이잖아요 마음이 막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 사람 사랑했다 저 사람 사랑했다 또 그 사랑도 오래가지 못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또 자기 욕망의 표현으로 사랑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오염된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뭐냐면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인데 이게 언약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단어가 헷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헷세드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연 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성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땅끝까지 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땅끝까지 미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정의로 드러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거기에 정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 헛된 신과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아마도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향 땅을 밟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과 시온산을 늘 그리워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북한 땅에 고향 땅을 내려두고 오신 분들은 지금 밟을 수 없는 그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멀리서도 그곳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과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북방의 바벨론 땅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거기가 바로 견고한 성이 되고 거기가 바로 아름다운 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거기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며 자세히 성벽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건 건물의 웅장함을 조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물의 사이즈를 조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시온성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후대에 전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말씀은 후대에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13절 13절에 보면 후대에 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극진히 찬양 받으셔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후대에 전해주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뭐냐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그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10편 45편에서부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왕의 아름다움에서부터 시작했죠 결혼하는 그 신랑과 신부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위대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또 어제는 그 하나님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라고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후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또 원수들 앞에서 또 혼돈과 모질서 속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또 만민이 찬양 받으시며 극진히 찬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명예가 그 하나님의 명성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전파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평소에도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눈 그 말씀이 또 가정에서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가장 귀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서나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의 섬김과 수고위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섬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아름답게 기억되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